여기 너무 콕 되어있어서 근데 일본에서 EMS 보냈는데 5만원도 왔다 2만원도 보내도 아 진짜요? 책상에 커피가 몇 개가 있는지 두 개는 버립시다 두 개는 버립시다 두 개는 버립시다 두 개는 버립시다 이거보다 좋아 보이는데? 이거 보세요 너무 좋은데요? 일본에서 친구가 보내줬어 친구예요? 어 친구가 간식 왜? 예쁘다 귀여워 와 여기에서 이 간식들 오 대박 친구 너무 심쿵하다 이게 뭐야? 내가 이거 드라마 씬이 보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에어빼보고 이거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언박싱은 끝으로 어 어 여기 엄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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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언박싱은 끝으로 아멘